안녕하세요 쟨가칭입니다. 오늘은 피아노를 칠거에요. 근데 제가 피아노가 있는데 카메라가 잘 안되서 죄송합니다. 이제 시작해볼게요. 먼저 엘리젤이 위하여 부터 치겠습니다. 이제 시작해볼게요. 이제 시작해볼게요. 이제 시작해볼게요. 이제 시작해볼게요. 시작해볼게요. 마지막으로 시작해볼게요. 저는 이맛분밖에 못췄어요. 저 원래 엘리제브라이로 더 차야되는데 저 이만큼밖에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잘 안나는데 이쪽이 왼손이죠 왼손은 선생님께 배웠고 오른손은 제가 만들었어요 해볼까요? 저 겨울 더 bus기 並 flak 이야기 저 겨울 더 shape 안녕하세요 pekt servants 성 gimmicks 혼잠 통과 ul 어때요? 잘했죠? 이번에는 제가 만든 노래인데 제가 옛날에 만든 노래 옛날에 만든 노래입니다 이것도 있어요 저 만든 노래인데 이것도 만든 노래가 많아요 만든 노래가 또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도 올렸는데 텐스 지경이 역시 리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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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에요 그 다음 더 있는데 저거 다 알려주네요 그 다음 더 근데 저거 맞는 노래가 맘에 안한거 생각보다 그럼 저거 반짝반짝 작음을 무서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저거 무서운 버전 그죠 봐봐 미 시작 아이오깐 원곡으로 무섭습니다. 원래는 이거예요! 이렇게 하는건데 완전 다르죠?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저거 만든 노래 아니에요 저거 만든 노래가 아니고 또 있어요 저 노래 또 있어요 저 노래 그 다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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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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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